그의 마음속 이야기는 모두 춤이 됩니다. 사람의 감정도 덩그러니 놓인 사물도 아름다운 몸짓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청년. 잘 찾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무용수가 되고 싶다는 은성 씨의 꿈은 2년 전 사랑의 가족을 통해 전해지면서 많은 응원을 받았는데요. 아버지도, 사촌 아버지도 멋있다고 하십니다. 춤을 추면서 비로소 삶의 무대에서 주인공이 됐다는 청년 은성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인 이른 아침. 일찌감치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 뭐해? 엄마, 현성이 입 헹궈, 입 먼저 헹궈. 물 마시고. 알았어. 엄마가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고 개운하게 씻고 난 후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죠. 지난해 9개월 동안 자립을 도와주는 그룹 홈에서 지냈을 때의 습관 덕분입니다. 형들이랑 김치찌개랑 같이 만들면서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그때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잔소리하다 보니까 조금 심하기는 해요. 그래서 험에서 표현을 하셨어요. 은성아 누가 잔소리 했는데? 엄마가? 네, 저 잔소리가 좀 많아요. 다운 증후군이 있는 은성 씨는 엄마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은성 씨 안에 5살부터 28살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5살처럼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10살처럼 하면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바뀌었죠. 제가 원래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장애를 가진 아이도 불쌍하고 가족들도 불쌍하다. 저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 제가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감정과 숨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처음엔 장애를 받아들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젖도 빨지 못하고 늘어져 있는 아이를 자극하기 위해 매일 발바닥을 때려야 하는 아픔은 은숙 씨를 강한 엄마로 만들었죠. 은성이를 키우면서는 모든 걸 기다리다가 아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언어로 말하면 이걸 말할 수 있으면 그러면 아 이제 애가 되는구나 라는 그런 기다림의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아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줬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은 당시 유행하던 싸이의 말춤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스타가 됐죠. 다른 분들이 해피 바이러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고 저희도 행복하게 만들고 스스로도 행복하고 한국에 돌아온 후 본격적으로 춤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춤이 세상과 은성 씨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소통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지난해 은성 씨는 일주일에 여섯 번씩 무용 연습실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발레와 현대무용을 배웠는데요. 지금은 한국 창작무용까지 익히고 있죠. 혼자서 건물 안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연습실 어디로 가야 돼요? 계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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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을 통해 연습실을 찾아가는 은성 씨. 그런데. 2층이요? 2층? 네. 내려가야겠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잠시 착각한 모양이네요. 여기 몇 번 와 봤어요? 3번이요. 3번. 3번. 어디 있지? 몇 층인가? 요즘 연습도 많고 공연도 계속되다 보니 오늘 연습 장소가 헷갈린 겁니다. 결국 엄마에게 SOS를 청하는 은성 씨. 엄마. 아, 도착했어? 아니. 감독님이. 어머니 몇 층이에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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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이요. 드디어 연습실을 찾아냈습니다. 네. 이쪽이에요. 이곳은 예술적인 재능을 가진 장애인이 역량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인데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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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은성 씨는 이곳에서 5년째 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은성이. 여덟. 그렇지. 아홉.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더 불리해. 더 불리해. 기초 체력을 키우면서 힘도 세지고 균형 감각도 좋아졌죠. 잘하네. 왜 이렇게 점점 늘었어. 잘했어. 잘했어. 오늘 여기 왜 왔어요? 출근이요. 아 출근이요? 네. 워크를 받으려고. 월급 받아서 뭐 하려고요? 결혼하려고요. 결혼하려고요? 네. 누구? 네? 누구라고요? 아이유. 아이유랑? 네. 왜 아이유가 좋아요? 연예인이라서. 다른 연예인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유가 제일 좋아요? 네. 아이유가 제일 좋아요. 아이유가 제일 좋아요. 잘생긴. 은성만들이요. 누워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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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뱉지? 만세. 조금만 내려가 봐 은성아. 다리 펴고. 일어날래 이제. 일어날 거야? 5초만. 하나. 둘. 못 펴고. 옳지? 시원하네. 이게 누구야? 나지. 무엇보다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이끌어가는 선생님들 덕에 즐겁게 춤을 배울 수 있다는데요. 인성 씨. 네? 아이유랑 결혼한다고 보세요. 제 아이유예요. 내가 아이유예요? 응. 부끄럽네. 선생님 좋으시겠어요? 아아. 너무 네. 행복합니다. 누구보다 사랑이 많은 은성 씨. 하지만 발달장애인이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다음 중은 이제 집 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염색체가 하나가 더 있는 게 아닐까. 연습하고 선생님 바로 음악 틀게. 시작. 지난 11월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무용제에서의 공연을 성황리에 끝내고 은성 씨는 또 다른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증 장애 청년 무용수들과 협력 강사들이 함께 만드는 퓨전 한국 창작 무용입니다. 봐봐. 펴봐요. 이게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돼야 돼. 알겠어. 그래서 붙여봐봐. 그러면 옳지. 거울 한번 봐봐, 은성아. 이렇게 하면 이 멋진 난이 이렇게 보이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도 난이 이렇게 보여야 돼. 그다음에 난이 보이게 착 올렸어요. 그대로 탄 새박기. 은성 씨가 맡은 역할이 뭐예요? 선비하는 척이요. 선비하는 척하는 선비예요? 네. 각자의 캐릭터를 표현하면서 군무를 통해 역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선보여야 하는 무대. 자유롭고 개성 있는 무대 표현을 해왔던 은성 씨에게는 익숙치 않지만 최선을 다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잘했어. 이 같은 노력의 순간들이 하나 둘 쌓여 멋진 무대가 탄생하는 것이겠죠. 연습을 끝내고 돌아온 오후. 홈바야 연습 어땠어? 재밌었다. 재밌었어? 응. 엄마와의 대화 시간입니다. 요즘 늘 같은 주제인데요. 근데 너 진짜 결혼할 거야? 아이유. 아이유하고 결혼할 거야? 응. 엄마 아빠랑 같이 살 거야? 떨어져. 떨어져서 살 거야? 결혼하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반지. 반지? 반지하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어요? 반지를 끼워주고 싶어? 그리고 학우도 해주고 인사하는 거. 인사하는 건 뭘까? 결혼식 때 이렇게. 아 결혼식. 결혼식. 멋진 결혼식을 하고 싶구나? 강남에서. 강남에서. 강남에서 멋진 결혼식을 하고 싶어? 누나처럼. 의석이 결혼할 때 엄마가 강남에서 멋지게 결혼식, 결혼식장 잡아서 결혼시켜줄게. 그냥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1.5인분의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의 이렇게 노력은 필요하다고. 그리고 도움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늘 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는 엄마가 요즘 아들과 제일 많이 아는 건 드라마 복입니다. 은성 씨의 표정이 꽤 진지한데요. 요즘 이 배우에게 푹 빠져 있다는 은성 씨. 뭘 하는 건가 했더니. 지금 옆에 있잖아. 바꿔. 옆에 있잖아. 바꿔. 내가 다 먹었어. 연기를 따라하는 중입니다. 정보석 씨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안 좋은 마음이겠지. 그 안 좋은 마음을 은성이는 몸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한 번만 해봐. 드라마 속 캐릭터의 환한 마음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은성 씨. 드라마는 은성 씨에게 또 다른 교과서인 셈입니다. 저 드라마의 장점이 좀 몇 개 있는데 대화하는 기술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감정에 대한 표현도 얻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은성이는 은성이한테 드라마는 그래요. 늦은 밤까지 좋아하는 영상을 돌려보며 자신만의 표현법을 익히는 은성 씨.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있으니 다행이다 싶었는데 엄마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우리 장애 친구들한테 지원하는 최대 기간이 3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그동안 쌓아왔던 그 실력들을 갖다가 어딘가에서 또 발휘해야 하고 또 새로운 작품을 구상을 해야지 되는데 지원이 끊어질 경우에 새로운 작품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일단 앞서고 있어요. 아들의 꿈을 오랫동안 지켜줄 방법은 없을까. 엄마의 고민이 깊어지는 밤입니다. 은성이 무용복 갖고 와. 오늘 무용할 때 필요한 거. 이거 입을래? 이거 입을래? 이거 입을래? 오늘은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은성이가 그거 신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렇지? 됐다. 떨려 안 떨려? 안 떨려. 안 떨리지? 은성이가 떨리면 엄마도 떨리는데 엄마가 안 떨리는 거 보니까 은성이 안 떨리나 보다. 아들의 무대를 보기 위해 엄마도 함께 집을 나서는데요. 예술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장애인식 개선 공연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작은 공연이지만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모두들 분주한데요. 무대에 오르기 전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 단원들. 시윤 씨. 떨리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이었나 보네요. 장난기 가득한 은성 씨 마냥 행맞습니다. 이제 조선시대 선비가 돼야 할 시간. 주시야. 네잉크 선배. 다음. 총연. 멋지게 화장까지 하고 나니 자신감 업, 한껏 들떠 보이는데요. 할배. 나 어때. 너무 멋져. 나는 결혼했어. 난 이미 결혼했어. 나는 결혼했어. 좋아요. 그렇게 예뻐요. 고마워요. 우리 그거 한 번 할까? 응. 공주? 언제부터 공주에 왔다? 나 태어났을 때부터. 오늘따라 유난히 사랑에 넘치는 은성씨입니다. 제가 좀 뭐냐. 나자를 좋아합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요. 저희를 너무 사랑해줘서 항상 좋게 인사를 많이 해줘서 그 밝은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져서 연습실이든 어디든 분위기가 많이 활발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의상을 갖출 차례. 인성씨는 멋진 선비. 아니에요. 선비 역할. 공들여 상투까지 틀었습니다. 은박이 이렇게 붙어있다. 이것이 바로 섬이랍니다. 드디어 공연 시작 전. 관람객들이 입장합니다. 나갑시다. 나갑시다. 힘낼. 힘낼. 은성씨. 지금까지의 기운 그대로 멋진 공연을 선보일 수 있을까요? 파이팅. 파이팅. 그렇지. 잠시만요. 첫 번째 공연은 바로 빗소리 친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빗소리 친구들의 무대. 여러분의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장애무용수와 비장애무용수가 1년 이상 함께 준비한 이 공연은 어울림이라는 주제를 담았는데요. 흑이라던 사회 속에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고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유분방한 선비 역을 맡은 은성씨. 표정도 동작도 연습 때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마치 한 편의 연극을 보는 듯 실감나는 표정 연기와 경쾌한 몸놀림이 더해진 멋진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빗소리 친구들이었습니다. 다 지쳤어? 근데 조금 쉬어. 좀 고생했어. 나 어땠죠?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요. 고생했어요. 엄청 신나게 잘했어. 은성이는 그냥 쭉 이렇게 무용인으로서 잘 끝까지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표정과 몸짓으로 말하는 청년. 춤이라는 또 다른 언어 안에서 은성씨의 꿈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품바야 하고 싶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장애인 무용수가 되고 싶어요. 세계에 유명한 장애인 품바야 하고 싶어요. 파이팅!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나는 아름다운 나비